직장인의 10명 중 8명이 직장 내에서 소통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의 소통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임직원 간의 소통의 벽을 허무는 게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우선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심각한 불통을 겪고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9%가 직장 내 소통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소통이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건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의 40%가 소통 단절이 근로욕을 꺾는다고 답해 직장 내 소통 단절이 업무 효율에도 지장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통 단절이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 IT 기업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게 구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구글은 타운홀 미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운홀 미팅 제도는 임직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개 회의 방식입니다. 구글은 사내식당 중 한 곳인 찰리스 카페에서 매주 목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 미팅은 실시간 영상으로도 중계됩니다. 수평적인 회의 방식과 완전한 공개를 통해 직장 내 소통과 정보 공유를 증진시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IT 기업 중에서 가장 젊고 핫한 기업이라면 역시 카카오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카카오는 임직원 간 주요 이슈나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을 때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진행해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참석자 모두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숙박 앱 개발 업체 야놀자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타운홀 미팅과 토크 콘서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놀자는 최근 3년간 인력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만 4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더 넓은 곳으로 사업을 옮기고 임직원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이 업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조직이 성장하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원 간 정보 공유나 임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직장 분위기 자체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단 IT 기업뿐만 아니라 직장 전반에 이런 식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정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